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기출 유형문제 6회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Ctrl N 을 눌러서 파일을 만드셔야 되겠죠 400에 500 이라고 지정되어 있으니까 with a height 을 지정하시고 72 리솔루션으로 나머지는 지시되어 있는 것 그대로만 그 지정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들었다면 창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파일 메뉴에서 save as 를 하신 다음에 해당된 폴더에다가 임시 파일로 1번 문제니까 1 이라고 해서 파일을 저장을 해 놓을게요 이제 그림 효과 첫 번째 지시부터 따라서 할게요 1급 다시 1번 파일을 불러왔어요 Ctrl A 하신 다음에 Ctrl C 해서 그 다음에 Ctrl V 하면은 붙여넣기가 되거든요 불러온 원본 이미지가 작업창보다 크기 때문에 출력 형태를 보시고 이미지를 위치를 맞춰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필터 스펀지라는 거 지정을 하셔야 되죠 필터 메뉴에서 여기서 artistic 하신 다음에 스펀지라는 걸 찾아서 바로 실행을 하고 OK 를 눌러주세요 다음 지시를 보시면은 패스를 만들어야 되요 위쪽에 구름을 직접 그려야 되는데요 패스는 왼쪽 툴에서 펜툴 선택을 하시고 위에서 모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shape layer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지정은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지정해 주시고 스타일은 아무것도 없는 이 빨간 선 그려져 있는 표시를 눌러 주시고요 색상은 따로 지시가 안 되어있죠 그러니까 그냥 하얀색으로 해서 만들도록 할게요 제가 만든 패스로 만든 구름은 이런 모양이에요 처음 만들 때 정확한 모양을 똑같이 맞추긴 힘드니까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펜툴 아래쪽에 보시면 다이렉트 셀렉션 툴이라고 있는데요 이걸로 각각 클릭을 해서 이렇게 진행 방향에 있는 이것들을 조절을 해서 이 볼록볼록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수정을 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완료를 하셨다면은 패스 팔레트 패널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더블클릭을 하신 다음에 구름이라고 입력을 해 주시고요 OK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패스가 이렇게 구름이라 저장됐죠 선택 지금 되어 있는 이 선이 보이는데 이 빈 공간 클릭하면 그 선택선은 없어지죠 이제 구름에 들어갈 이미지 불러올게요 1급 다시 이 파일을 불러오시고요 마우스로 그러다 놓은 다음에 컨트롤 A로 모두 선택 그리고 컨트롤 C로 복사해서 바로 붙여넣기를 해 주세요 그리고 쉐이프 2와 레이어 2 사이 경계선에서 알트 클릭을 하시면 그러면 이렇게 레이어 2가 쉐이프 1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동 툴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와 위치 조절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 그림이 지금 되게 복잡한데요 출력 형태를 보시고 여러분이 맞춰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림을 이런 형태로 맞춰 놓았어요 이제 구름 모양의 레이어 스타일을 지정해야 되죠 그래서 레이어 패널에서 쉐이프 2를 선택을 해 주세요 그리고 지정되어 있는 베블 앰보스 선택을 먼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스트로크 선택하신 다음에 지시되어 있는 것처럼 2픽셀 그리고 색상은 모두 0으로 되어 있는 거 OK를 해 주시면 이런 형태로 모양이 나타나죠 그럼 OK를 눌러 주세요 다음으로 1급 다시 3번 파일을 불러 올게요 자 파일을 불러 왔다면 이 원본 이미지에서 커피 부분만 따로 이렇게 따내야 되거든요 지시되어 있는 그대로 하려면은 우선 제일 정확하게 빨리 딸 수 있는 방법 펜툴을 활용하면 쉽게 따긴 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펜툴을 활용하실 때는 위에서 모양이 아닌 영역만 선택할 거잖아요 그래서 펜툴에 보시면은 패스라는 거 가운데 있죠 세 개 중에 이거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 모양만 따서 그 다음에 저희 패스 패널에서 작업하는 그 방법이 있죠 패스는 저장할 필요 없고 그래서 거기에서 컨트롤 클릭을 이 이미지 나타나는 거 클릭만 하시면 그 패스 영역이 선택 영역으로 바뀌죠 그렇게 작업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패스가 좀 어려우신 분은 퀵 셀렉션 툴을 사용해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한 12 정도 그냥 놓고 작업을 해 볼게요 그러면 마우스로 천천히 이렇게 드래그를 해 보세요 그러면 선택이 좀 쉽게 되죠 그런데 패스 하고는 틀리게요 패스는 정확히 해당된 부분만 딸 수가 있잖아요 근데 비슷한 영역으로 이런 부분은 퀵 셀렉션 툴로 작업할 때는 조금 불필요한 영역까지 이렇게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마이너스를 눌러 주시고 필요 없는 부분 이런 식으로 다시 빼는 작업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브러쉬 크기를 좀 작게 해서 다시 추가로 선택하는 그런 작업도 다시 또 필요하다 이런 게 좀 퀵 셀렉션 툴은 필요하죠 어쨌든 여러분이 사용하기 편한 걸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컨트롤 C로 선택을 했다면 복사를 해주세요 그리고 닫아주고 바로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하시고요 그런데 방금 세이프 1이 선택되어 있었잖아요 그 상태로 하니까 레이어 3도 클리핑 마스크가 된 상태로 나와버려요 그러면 이거는 위로 끌어다 놓으시고요 경계선에다 위쪽에다 끌어다가 놓으면 옮겨갔죠 그 다음에 레이어 2와 레이어 3 사이에서 알트 클릭을 해 주시면 레이어 3은 클리핑 마스크가 해제가 되죠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와 위치 조절해 주세요 크기와 위치 조절을 했다면 레이어 스타일로 지시되어 있는 아우터 글로우와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를 지정을 해 주세요 그래서 모양 나온 거 확인해 보시고요 OK를 클릭을 해 주세요 다음으로 모양 도구 사용해서 눈송이 모양 만드는 거 있죠 만들어진 모양을 선택하기 위해서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을 해 주세요 그리고 위에서 쉐이프 레이어라고 선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모양을 찾아야 되겠죠 눈송이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네이처에서 선택을 해 주세요 첫 번째 이 컵 위쪽에 나오는 눈부터 그려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해당 이미지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그려 주세요 그린 후에는 스타일은 없는 상태로 바꿔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색상은 지시되어 있는 값으로 수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시되어 있는 레이어로 레이어 스타일을 이너 섀도우로 바꿔 주세요 이제 컨트롤 T 눌러서 크기와 위치 조정하셔야 되겠죠 위치 조정 완료 후에 다시 커스텀 쉐이프 툴에서 두 번째 눈송이 같은 모양 찾아 주시면 되죠 클릭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작업창에서 또 적당한 위치에서 마우스로 드래그 하시고 스타일 없애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색상 다시 지정해 줘야 되겠죠 색상은 흰색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서 오파시티 불투명도를 70으로 지정 엔터키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은 드롭 섀도우로 바꿔 주세요 자 바꿨다면 여기에 표시가 나타나는 거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안 나타난다면 유즈 글로블 라이트라는 거 제거 없애 주시고 이 각도 조절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 눈송이도 컨트롤 T 누른 다음에 크기와 위치 조절을 해 주세요 자 작업을 하다 보면은 그 쉬프트를 누르고 작업하실 때 여기 기존 만들어진 쉐이프에 추가로 그냥 하나의 쉐이프에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동을 시키려고 하면 동시에 같이 이동이 되어 버리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 펜 툴 밑에 보시면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패스 셀렉션 툴이라고 이거를 클릭을 여기에서 네 클릭하신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서 위치를 조절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방법보단요 여러분들 작업 그냥 돌아가서 다시 이전 작업부터 다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히스토리 패널로 가셔서요 작업 이전 거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는 작업을 해 보세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그러면 이거 색상이랑 다 각각 따로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작업이 돌아간 다음에 새로운 걸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은 기존 작업들 없어지고 다시 새로 쉐이프 3이라는 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 작업에서부터 다시 방금 전에 했던 작업을 그대로 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Opacity 70까지 지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에서 드롭 섀도우 다시 지정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방금 쉐이프 2에 지정된 것 레이어 스타일 따로 있고 쉐이프 3에 있는 레이어 스타일 따로 있고 색상도 다 따로 있고요 이게 각각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히스토리 패널을 사용하는 방법도 여러분들 기억을 좀 잘 해 두셔야 돼요 크기 위치 이제 조절하세요 조절 완료했다면 엔터키 눌러서 컨트롤 T 종료 하시고요 이제 문자 효과 입력하시면 되죠 자 T 눌러 주시면 자동으로 이 이 horizontal type 툴로 넘어가요 이 상태에서 글자가 나타날 위치에 가셔서 클릭을 해 주세요 그리고 지시되어 있는 것처럼 궁서로 바꿔 주시고 글자 크기 60 포인트 그리고 색상 따로 지정 안 되어 있죠 그러면 이미의 색상 상태로 그대로 입력을 해 주세요 두 줄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패널 가서 이 문자 레이어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fx 눌러 주신 다음에 바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선택을 해 주시면 되죠 그라디언트 클릭해 주시고 왼쪽 아래 첫 번째에 나오는 색상을 지정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나오는 색상은 가운데 새로 만들어야 되죠 자 마름모 아래 클릭을 하셔서 50% 여기에 더블 클릭을 다시 이제 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에 나오는 색상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고 마지막 오른쪽 아래에는 마지막 나오는 색상 값 입력하시고 OK를 하시면 되죠 그럼 그라디언트 에디터 OK 눌러 주시고요 스트로크에서 사이즈는 2 픽셀 그리고 색상은 79DFF로 입력을 해 주시고 OK 해 주신 다음에 여기에 나온 거 제대로 보여지나 확인하셔야 되겠죠 OK 해 주시고요 이동 툴 선택해서 위치를 좀 맞춰 놓으시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글자가 좀 너무 붙어 있는 느낌이죠 이거는 캐릭터 이 패널에서 이거를 오토로 해서 맞춰 주시거나 이게 너무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다시 좀 조절을 해서 맞춰 주셔야 되겠죠 위치 조절까지 끝내고 더 이상 지시대로 할 게 없다면 이제 임시 파일은 저장해 놓으시고요 제출용 파일 저장해야죠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해서 가이드라인 없애 주시고요 파일에서 세이브 에즈 누른 다음에 해당 이름으로 지시된 대로 수정을 해 줘야 되겠죠 수원번호 10자리 입력을 해 주시고 여러분의 이름 입력을 해 주시고 문제번호 1이라고 작성을 해 주시고 포맷은 반드시 처음엔 jpg 부터 저장을 해야 되죠 원본 크기 400에 500으로 jpg 저장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저장이 끝났다면 이제 psd 파일 크기 줄여야 되죠 40에 50으로 바꾸신 다음에 그 다음에 파일 세이브 에즈 누르고 이번에는 jpg 이름에서 이름만 선택을 하시고 포맷을 psd 로 다시 바꿔 주시면 그 이름에서 1.psd 라는 파일로 바뀌죠 그러면 그대로 저장 그리고 작성한 파일 자 한번 저장된 폴더에서 열어볼까요 보시면은 이렇게 파일 두개 있죠 이 파일을 여러분들 감독관한테 제출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 문제 2번 사진 편집 응용으로 넘어갈게요 컨트롤 n 을 눌러 주시고 400에 500 크기로 또 하나를 만들어 줘야 되죠 그리고 창 이렇게 띄워놓고 가이드라인 여러분들 각각 100단위로 이렇게 지정해 만들어 주시고 파일에서 save as 누른 다음에 이번에는 그냥 e 라고 해서 이미지로 파일을 저장을 해 놓을 거에요 다음으로 원본 이미지 1급 다시 4 파일을 불러올 거에요 불러와서 창 이렇게 분리시켜 놓은 다음에 ctrl a 로 모두 선택해서 복사를 하시고 ctrl v 로 붙여 넣기 하셨죠 그리고 이 물방울 모양 보고서 위치 좀 맞춰 주셔야 되겠죠 위치 맞췄다면 지시되어 있는 필터 필터 메뉴에서 텍스처로 가신 다음에 여기에서 모자이크 타일이라는 거 있죠 선택하시고 바로 ok 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바뀐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에요 두번째로 1급 다시 5 파일을 불러올게요 파일을 불러오신 다음에 이 파일 또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된 이 우산 부분만 선택을 해 주시면 되죠 자 매직 원드 툴을 선택을 하셔도 되고 패스 자신 있다면 그걸 하셔도 되는데요 이 지금 선택을 하실 때 너무 시간 투자 많이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매직 원드 툴 선택하셔도 돼요 하시면은 이게 지금 색깔이 두 종류 색깔이라 각각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좀 선택이 복잡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퀵 셀렉션 툴을 사용하면 조금 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거에요 퀵 셀렉션 툴에서 브러쉬 사이즈를 한 18이나 20 정도로 맞춰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우스로 천천히 드래그 하면서 이동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선택이 생각보다 좀 쉽게 되죠 그리고 여기 빨간색이 나와 있는 조그만 부분은 브러쉬 사이즈를 줄인 다음에 추가로 여기 지금 플러스로 선택이 옵션에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추가로 이 부분만 살짝 드래그하면 이렇게 추가가 되죠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컨트롤 C로 복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 하시고 크기와 위치 지정을 해주세요 자 각도를 조금 돌려주시고 크기 조절하셔서 이 눈금에 맞춰서 맞추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색깔이 바뀌고 있죠 이게 1급 다시 5파일이 연두색 계열로 보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중앙에 있는 동그란 이 아이콘 클릭하셔서 Hue Saturation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Saturation이랑 바꿀 수 있죠 Colorize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Hue는 70 정도로 가시면은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색깔을 바꿀 수 있는 쪽이 돼요 그 다음에 Saturation은 값을 90 정도로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색상이 많이 색깔이 변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을 하시면 돼요 이 지금 Hue Saturation은 닫아버리시고요 레이어 패널 여신 다음에 바로 레이어 2와 Hue Saturation 1 사이에서 Alt 클릭하시면 이 색깔만 바뀐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제 1급 다시 6 파일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파일을 불러왔다면 여기에서 이제 신발만 선택을 하면 되거든요 이거는 Magic Wand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래서 30 정도로 지정해줄게요 엔터 눌러주시고 클릭하시면 신발 아닌 부분만 선택이 되죠 Shift 눌러서 추가로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몇 번 클릭을 하다보면 신발 아닌 부분만 모두 선택이 이렇게 되겠죠 자 선택을 완료하셨다면 네 이제 Select Inverse로 반전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Ctrl C로 Copy 그 다음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역시 이동 툴로 좀 이동하시고 Ctrl T로 크기 그 다음에 위치 그 다음에 각도 조절도 필요하시면 여러분이 해주시고요 완료가 되었다면 FX 눌러주시고 지시되어 있는 Outer Glow와 그 다음에 Drop Shadow 지정을 하시고 OK를 해주세요 다음 지시 보시면 Shape Tool을 이용해서 빗방울 모양 그 다음에 그룹 모양 만들어야 되죠 Shape Layer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Nature에 해당된 그림이 있죠 물방울 모양 빗방울 모양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나타나야 될 위치 쪽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Style은 먼저 없음으로 다시 바꿔 놓으시고요 색상 지정되어 있는 색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흰색으로 바꿔주시고요 Layer Style FX 누른 다음에 이 픽셀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색상은 클릭을 하신 다음에 밑에서 입력을 해주시고 OK 그리고 Opacity 를 여기에서 선택하신 다음에 70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동 툴에서 크기와 위치 조절 해주시고 완료한 후에 다시 Custom Shape Tool 선택하신 다음에 그룹 모양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룹 모양은 두 종류가 있죠 두 종류 모양이 똑같다면 어떤 거나 상관이 없어요 선택은 선택은 저희가 지금 하실 거는 클라우드 1이라는 거 선택을 해주시고 밑에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해주세요 그러면 Shape 2가 만들어졌죠 스타일 먼저 없애주시고 지시대에 있는 색상으로 색상 값을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에서 드롭 섀도우를 지정을 해주세요 바로 OK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Ctrl T 눌러서 크기와 위치 조정 마무리 하시고요 완료한 다음에 이제 다른 효과 지정해야 되죠 이제 문자 효과 입력해야 되는데 문자를 이번엔 세로로 입력해요 그래서 T를 눌러주신 다음에 보면 여기 Vertical Type Tool 있죠 이거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 커서를 가져다 놓고요 깜빡이는 상태에서 글자 궁서 45 엔터 그리고 색상은 흰색이죠 흰색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OK 그 다음에 그대로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하시고 입력하실 때 세로 글자로 띄어쓰기 주의해서 입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서 해당 레이어 클릭하고 바로 FX 누른 다음에 Stroke 눌러주세요 이 픽셀로 지정 그 다음에 색깔 그대로 지시된 대로 입력하시고 OK 드롭 섀도우 해주신 다음에 OK 한번 더 해주시면 그러면 지정 완료됐죠 이제 잘 보시면 글자가 살짝 비오는 날 이쪽이 블룩하게 되어 있는게 출력 형태에서 확인이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위에서 옵션 바에서 크리에이트 와프 텍스트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와프 텍스트를 이번에는 어떤 모양으로 하냐면요 피쉬라는 것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위쪽이 블룩한데요 세로로 되어 있죠 이런 형태로 나올 거예요 근데 위가 너무 블룩해 보이죠 밴드를 30정도로 조절해 주세요 그러면 살짝만 블룩한 형태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질 거예요 OK를 해주시고 위치 조정 마무리 여러분이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장이 완료가 끝났다면 바로 원본 저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출할 파일 저장을 해야 되겠죠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라인을 없애 주시고 파이어 파일에서 세이브 에즈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파일 이름 기존 거 선택하신 다음에 이름만 2번 바꿔 주시고요 포맷은 반드시 jpg 먼저 저장을 해야 되겠죠 저장 눌러주시고 퀄리티는 8로 저장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로 해서 psd 제출용 파일 줄여줘야 되죠 40에 50으로 바꿔주시고 OK 눌러주시고 파일에서 세이브 에즈 하신 다음에 역시 이름은 2번으로 바꿔주시고 포맷은 psd 이 파일로 그대로 저장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저장 완료된 다음에 파일 확인을 해보시면 2번 파일 이렇게 두개가 있죠 이거는 답안 제출 프로그램에서 여러분이 제출을 해주시면 돼요 다음 시간에 문제 3번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출 유형 문제 6회 문제 3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N을 눌러서 지시되어 있는 600에 400으로 파일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창 분리시킨 다음에 가이드라인 지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파일 세이브 눌러서 3번 임시파일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첫번째 지시를 보시면 배경색깔 지정이라고 나와있죠 왼쪽 툴 모음에서 정경색 클릭하신 다음에 색상 입력을 하시고 OK 그리고 Alt키 누른 상태로 딜리트하면 백그라운드 레이어에 자동으로 배경색이 지정이 되죠 이제 원본 이미지 불러올 거에요 1급 다시 7번 파일을 해당 폴더에서 불러오세요 파일을 모두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C로 해서 그 다음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레이어 패널로 가셔서 노말이라고 써있는거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제일 밑에 있는 루미너시티 있죠 광도 라고 설정을 해주시고 그 옆에 오파시티를 80으로 바꾸고 엔터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색상이 이런 식으로 배경과 혼합이 돼서 나타나고요 이제 1급 다시 8번 파일을 불러오세요 이 파일은 컨트롤 A로 모두 선택하셔서 복사를 해서 바로 또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이제 레이어 마스크를 둥근 방향으로 흐릿하게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2를 마스크를 씌워주세요 한번 씌워준 다음에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 위쪽에서 지금 그라디언트 에디터를 실행한 다음에요 전경색이 흰색 그리고 배경색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foreground to background 로 해주세요 그러면 흰색에서 검정색으로 변하는 색깔을 지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에 옵션 바에서는 라이너로 하면 이거는 그 둥근 모양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옆에 레이디얼 그라디언트 선택을 해주시고 오파시티 100% 상태에서 마우스로 적당히 드래그를 조금만 해주세요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그 밑에 부분만 나타나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시면 해당된 부분만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이 정도로 이렇게 나타나면 될 것 같고요 레이어 패널에선 이런 형태로 보여지고 있죠 다음에 1급 다시 9번 파일을 불러올게요 파일을 불러오신 다음에 역시 여기 보시면 배경이 흰색이죠 그래서 매직원드 툴로 배경을 선택을 할게요 한 15 정도만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배경이 아닌 부분만 이제 셀렉트 인버스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죠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주시고요 닫아버리세요 그 다음에 이동 툴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신 다음에 컨트롤 T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각도도 조절하시고 크기도 여러분이 조절해서 위치 맞춰주셔야 돼요 조절했다면 엔터키 눌러서 컨트롤 T 종료하고요 레이어 패널로 가셔서 블렌딩 모드를 오버레이로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이런 형태로 모양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로 가셨어요 FX 눌러주시고 패블 앤 엠보스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까지 두 개를 지정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겠죠 이제 1급 다시 10번 파일을 불러오세요 파일 불러오셔가지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흰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매직원트 툴 똑같이 방금 했던 것처럼 흰색 부분만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반전을 시켜줄 거예요 셀렉트 인버스 그 다음 컨트롤 C로 카피해서 바로 붙여넣기 하시고 위치를 조절을 해 주시면 되죠 지시되어 있는 거 보면은 필터 지정이 있죠 필터에서 여기에서 픽셀레이트로 가신 다음에 펫시트를 설정하시고 바로 오케이 를 눌러주세요 네 펫시트는 따로 창이 안 뜨고 바로 지정이 됐죠 오케이 따로 누를 필요 없고요 다음 또 지시 보시면은 레이어 스타일로 이너 섀도우와 드롭 섀도우를 추가로 두 개를 같이 지정을 해서 오케이 를 해주면 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제 1급 다시 11번 파일을 또 불러오세요 자 불러온 다음에 이 창에서 보시면 역시 흰 배경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매직원트 툴도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서 흰 배경을 선택 셀렉트 인버스 를 누른 다음에 이미지만 선택 됐죠 여기 살짝 선택이 얼굴이 안 됐는데요 이 부분 지금 추가로 클릭을 해서 해줘야 되는데 이게 터럴런스 값에 따라서 전체가 다 선택 되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시 거기서 고생하지 마시고요 이 지금 라소 툴 있죠 라소 툴로 선택 좀 지저분한 부분만 마우스로 시프트 누르고 이런 식으로 그냥 추가를 해줘 버리세요 그러면 해당 부분만 깔끔하게 선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선택이 완료됐다면 컨트롤 C 카피하시고 그 다음 창 닫고 바로 컨트롤 V 로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크기와 위치 조절 해주시면 돼요 조절이 완료되었다면 빨간색 치마 부분만 색깔을 바꿔줘야 돼요 파란색 결로 보정 하나 보정 하나 되어있죠 매직 원더 툴 선택해 주시고 여기에서 빨간색 치마 부분만 추가로 시프트키 계속 눌러서 조절해 주세요 그리고 털런스 값을 조금만 크게 조절을 해서 하셔야지 한 번에 선택하실 때 좀 많은 영역이 선택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추가 그 선택 그 선택만 해 주시고요 그러면 선택이 완료됐다면 이제 자동으로 레이어 마스크가 선택이 된 거 똑같은 거니까요 퓨 세츄레이션을 실행을 하시고 컬러라이즈 체크를 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퓨에서 색조는 200 정도로 이동을 해 주세요 그러면은 흰색 그 파란색 계열로 되겠죠 그리고 지시에 보시면은 세츄레이션을 조금 이 상태에서는 파랗다고 좀 보기 어렵죠 그래서 세츄레이션을 70으로 정도 해주면은 지시대로 파란색으로 보여지게 되죠 그 다음에 더 이상 다른 거 조절할 필요 없죠 이 탭은 닫아 주시고 레이어 패널 클릭 한 번 해서 다시 열어 주시고 1급 다시 11의 레이어 스타일을 지정해야 되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레이어 5를 선택을 해 주시고 FX 눌러 주신 다음에 지시된 아우터 글로우와 드롭 섀도우를 추가로 지정을 하시고 OK를 눌러 주세요 이제 그 외 출력 형태 참조를 해서 각각 그 쉐이프 레이어로 만들어야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을 해 주시고 위에 옵션에서는 쉐이프 레이어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쉐이프 모양을 선택을 해 주세요 이번에 처음 작성할 거는요 그 사람 옆에 있는 나뭇잎 모양인데요 두 개 중에 좀 작은 거부터 작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해당되는 거는 오너먼츠에서 OK 클릭을 하시고 해당되는 게 히드라 원 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클릭을 해 주세요 그리고 작성을 하실 때요 여기 지금 아까 레이어 5가 선택되어 있었죠 Hue Saturation 1 이게 제일 상위에 있으니까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드래그를 해서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시고 스타일 먼저 없애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첫 번째 지시되어 있는 색상 값을 입력을 하시고 OK 하시고 레이어 스타일에서 이너 글로우라는 거 지정을 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했다면 이제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와 위치 조정해 주시면 되죠 회전까지 해서 조절이 끝났다면 컨트롤 J를 그대로 눌러 주세요 그러면 쉐이프 1이 복사가 돼서 쉐이프 1 이 카피라는 레이어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색상을 지정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레이어 패널에서 색상 더블클릭해 주고 그 다음에 408900이라고 두 번째 색상을 입력을 해 주세요 그리고 위치 바꿔 줘야 되죠 이렇게 바꿔 주시고 크기도 좀 조절해 줘야 돼요 컨트롤 T를 눌러서 회전을 시키고 크기 조절해 주세요 완료가 됐다면 다시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만들 거 사람 머리 쪽에 있는 나뭇잎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네이처라는 데로 가셔서요 여기에서 해당된 나무 리프 툴 라는 걸 선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적당한 크기로 여기서 드래그를 해 주세요 드래그 하신 다음에 스타일 없애 주시고 지시되어 있는 값으로 먼저 색상 바꿔줘야 되겠죠 FF7800 입력하시고 레이어 스타일은 지시되어 있는게 아우터 글로우에요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 이제 위치랑 크기 조절하시면 돼요 다음 작업은 커스텀 쉐이프 툴을 꾹 누르고 있으면 여기 엘리스트 툴이 있어요 원형을 만드는 건데요 마우스로 이렇게 적당하게 드래그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스타일을 먼저 없애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색상 값 지시되어 있는 값으로 바꿔주세요 모두 다 흰색이니까 F6번 채워주면 되죠 그리고 지시되어 있는 레이어 스타일은 아우터 글로우 그리고 오케이 하시고 오파시티 값을 70으로 조정을 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위치 조절 컨트롤 T를 하셔서 크기까지 조절하시면 돼요 위치 조절 크기 조절 완료했다면 엔터 키 하시고요 어... 지금 달의 모양이 조금 빛이 약한 것 같죠 아우터 글로우를 다시 한번 더블클릭해서 실행한 다음에 사이즈가 5인데요 한 15 정도로 조금만 더 키워 줄게요 그러면 달빛이 조금 더 은은하게 더 많이 보여질 거예요 출력 형태 참조 모두 끝났고요 이제 문자효과 총 4개 문... 그 문장 입력해야 되죠 첫 번째 문장부터 입력하도록 할게요 자... T 길게 누른 다음에 이번엔 다 글자 옆으로 쓰죠 horizontal type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 첫 번째 나타날 위치 이 안에다가 지금 하시면 그 글자 위치 잡는데 좀 불편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깥쪽에서 그냥 클릭을 한 다음에 글자 폰트부터 지적을 할게요 궁서에 36포인트 그리고 바로 이제 글자 입력을 하시면 돼요 글자 입력 가운데 정렬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가운데 정렬로 맞춰 주시고요 글자의 간격은 캐릭터 패널에서 이거를 조금 간격을 이렇게 작게 조절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제 레이어 패널 해당 레이어 클릭하시면 글자 입력 빠져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지정을 해 주세요 바로 그라디언트를 실행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왼쪽 아래에서 첫 번째 지정되어 있는 색상 값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에서도 역시 더블클릭 두 번째 색상 값을 입력하시고 OK를 해 주세요 그리고 에디터 창 닫아 주시고 드롭 섀도우도 지정을 해 줘야 되죠 OK를 하시고 이동 툴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올려서 가져다 놓으시고요 그리고 글자에 대한 거 워프 텍스트 지정해야 되죠 다시 T 하신 다음에 실행을 해서 스타일 종류를 볼지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밴드는 너무 지금 많이 20 정도로만 해서 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OK를 해 주시고 이동 툴로 마무리 위치 조절만 해 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로 영문 글자 입력할 거예요 다시 horizontal tile 툴 선택을 하시고 나타날 위치에 클릭을 해 주세요 그리고 글꼴 Arial 이라는 거로 바꿔 주셔야 되죠 선택해 주시고 볼드로 속성 변경 25포인트로 글자 크기 수정 그리고 색상은 이렇게 변경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왼쪽 정렬로 바꿔주세요 이제 글자 입력을 해 주시고요 레이어 패널 해당 레이어 클릭 그리고 지시되어 있는 레이어 스타일을 지정을 스트로크로 지정해 주세요 사이즈는 1px 이고요 그리고 색상은 모두 0으로 된 검정색이죠 그리고 OK 바로 하시면 해당된 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위치만 조절해 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세 번째 글자 또 입력을 위해서 T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적당한 위치에 클릭해 놓으시고 글자 폰트부터 바꿔야 되죠 궁서의 40포인트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 40 입력을 해 주시고 색상은 모두 F로 채워진 흰색 글자죠 OK 해 주시고 글자 바로 입력 그 다음에 레이어 패널 클릭하신 다음에 Fx 눌러서 스트로크 지정을 2px에 색상은 지금 두 가지 색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라디언트를 지정을 해 줘야 되겠네요 그라디언트에서 클릭하시고 왼쪽 아래 거 클릭하시고 첫 번째 색상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도 더블클릭하고 두 번째 색상 입력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에디터 창 닫아 주시고요 해당된 모양 확인하시고 그리고 OK 하시면 되죠 이동 툴로 위치만 조절을 해 주세요 이제 마지막 글자 입력하면 되죠 T 선택하신 다음에 그냥 클릭하시고 글자에 대한 거 바탕으로 먼저 바꿔 주시고요 그리고 24포인트 지정 색상은 흰색으로 바꿔 주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되어 있죠 먼저 가운데 정렬을 클릭하신 다음에 글자 내용을 입력을 할게요 두 줄로 이렇게 내용하시고 레이어 6 클릭 그 다음에 fx 스트로크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픽셀의 색상 값을 마지막으로 지정을 해주면 되죠 그리고 OK를 클릭을 해 주세요 그 다음 이동 툴 선택하셔서 위치를 좀 맞춰서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 줄 간격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줄 간격을 조금 조절을 해 주세요 그러면 모든 설정이 완료가 됐죠 그러면 파일에서 임시파일 그대로 저장을 해 놓으시고 제출용 파일 저장이요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 눌러 주시고 파일에서 Save as 하신 다음에 파일 형식은 jpg 먼저 항상 저장이죠 jpg를 먼저 저장 3번으로 해당 파일 저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OK를 클릭을 해 주세요 그 다음 이미지 눌러서 이미지 사이즈는 10분의 1로 줄여야 되죠 60에 40 OK 그 다음에 파일에서 Save as 눌러 주시고 이번엔 psd 형식으로 3번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역시 이번에도 저장한 jpg하고 psd 파일 답안 제출하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컨트롤 N을 눌러서 새 파일 만들어야죠 600에 400으로 OK를 해서 새 파일 만들고요 창 분리하시고 가이드라인 지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파일에서 Save 눌러서 이번에 임시로 4번 파일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 지시 보시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배경을 그라디언트 지정이죠 첫 번째 전경색 여기 도구에서 바로 지정해도 되고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를 먼저 선택한 다음에 그라디언트 에디터에서 바로 변경을 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라디언트 에디터로 바꾸는 거 다시 한번 해 볼게요 그라디언트 선택 되어 있는 상태 그 다음 그라디언트 에디터 선택 그 다음에 프리셋에서 포그라운드 투 백그라운드 선택을 해 주시고요 왼쪽 아래에서 첫 번째 지정되어 있는 색상 값 입력을 해 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서 두 번째 지정되어 있는 색상 값 입력을 해 주시고 오케이 그리고 에디터는 이제 오케이 해서 닫아 주시고요 그러면은 여기하고 색깔 달라 보이더라도 지금 현재 방금 그라디언트 에디터에서 지정한 색으로 저희가 그라디언트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지금 색상이 오른쪽이 노란색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시면 노란색에서 하얀색으로 그렇게 색상이 지정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정 조회할 때 실수하시면 안 되는 게 지난 시간에 했던 것 때문에 여기 보면은 라디얼로 되어 있잖아요 라이너로 꼭 변경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이렇게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작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필터 지정을 바로 하라고 되어 있죠 여기 텍스처라이저라는 거 필터에서 텍스처 그 다음에 바로 지정을 하고 오케이를 하시면 그림이 이런 모양으로 바뀌게 되죠 두 번째로 패턴 오른발 모양 지정하는 거 있죠 자 발 잘 보시고요 패턴 모양의 그 공간까지 생각을 하시고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엔 컨트롤 N을 눌러 주시고요 크기는 30x30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30x30 해주시고 그 다음 화면 좀 키워서 보시면 좀 편하게 볼 수 있는데요 백그라운드 이 상태에서 왼쪽에 제일 아래쪽에 휴지통 왼쪽에 새로운 레이어 만드는 거 클릭을 해 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러면 백그라운드는 없애주세요 눈 안 보이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발 모양 선택해야 되니까요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을 하시고 쉐이프 모양 여기 모양 대신 반드시 패턴은 필 픽셀을 체크해 줘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쉐이프에서 모양은 여기에서 오브젝트를 해 보세요 그러면 왼발 오른발 나오죠 오른발 모양 선택해야 되죠 하시고 그 다음에 적당히 그 여백까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만들어 주셔야 돼요 색상마저 지정을 해 줘야 되죠 전경색 색상을 클릭한 다음에 지시되어 있는 값으로 변경을 해 주세요 그리고 OK 하시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발가락 이렇게 다 보여지게 만들어 주시면 되죠 자 만들고 났으면 이제 edit define 패턴으로 패턴 이름을 지정해 줘야 되겠죠 여기에는 그냥 오른발이라고 입력을 해 주시고 OK를 할게요 그러면 이제 패턴 지정 끝났으니까 이거는 닫아 버리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패턴을 바로 지정하기 위해서 새로운 레이어를 우선 만들어 주시고 edit 해서 fill 하신 다음에 패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당 패턴 선택하시고 그 다음 다른 것들 모두 opacity로 그 다음에 여기 체크되어 있다면 체크 없애 주시고 그 다음에 OK를 해 주시면 이런 형태로 발모양이 모두 패턴으로 지정이 돼요 불투명도 80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죠 80으로 레이어 패널에서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레이어 마스크 지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레이어 마스크 클릭하신 다음에 둥근 방향으로 흐릿하게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라디언트 툴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전경색은 그대로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상태에서요 여기 선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라디얼로 그라디언트 이걸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안쪽에만 둥글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가운데만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이제 왼쪽에 패스 툴을 이용해서 여기에 타원 형태 모양 이걸 만들 거예요 그래서 패스 툴 선택을 해 주시고요 저희 모양 만들 거니까 쉐이프 레이어를 선택 이렇게 하시고 스타일은 없음 상태로 먼저 바꿔주세요 색상 값은 지시되어 있는게 996666 이에요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패스로 이제 클릭해서 눈금 보고 맞춰서 그려주세요 패스를 만들었다면 이제 레이어 스타일 지정 해야 되죠 스트로크를 선택을 하시고 지시되어 있는 3픽셀의 색상은 모두 검정으로 이렇게 0으로 모두 채워진 검정색 지정하시고 드롭 섀도우 선택하시고 바로 오케이 를 해 주시면 이런 형태로 완료가 되죠 자 두 번째 다시 펜 툴로 두 번째 작업을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펜 툴을 위해서 다시 눈금을 보시고 두 번째 위치 확인을 해 주세요 클릭을 하시고 나서 새로운 클릭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주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마우스를 드래그 하시면서 알트 이 점을 클릭을 해 주면 앞으로 나가는 거 없어졌죠 위의 것만 다시 알트키 누르고 이런 형태로 방향을 조절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조절하실 때 이거 지금 그림이 자꾸 없어서 안 보이죠 스타일 없음으로 해 놓고서 작업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잠깐 오파시티도 없는 상태로 작업을 하시면 작업이 좀 편하게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그대로 역시 추가해서 마무리 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다시 이제 오파시티는 원래대로 바꿔 놓으시고요 지시된 색상으로 두 번째 만든 거 변경을 해 줘야 되겠죠 이제 다시 원본 이미지 1급 다시 12 파일을 열어 주세요 파일 열었다면 이제 이걸 마우스로 끌어다 놓고 컨트롤 A로 모두 선택해서 바로 복사해서 붙여 넣기를 해 놓으시고요 이 파일에서 이제 보시면 레이어 마스크를 지정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레이어 마스크 추가를 하기 전에 우선 컨트롤 T로 위치부터 정확하게 지정을 해 줘야 되겠죠 레이어 마스크가 추가가 되었다면 전경색 흰색 그 다음에 배경색 검정인 상태에서 그라디언트 2을 선택을 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전경색 배경색 맨 첫 번째 거 선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둥근 방향으로 흐릿하게 라디얼로 선택을 해 놓으시고 오파시티 100% 상태에서 조절을 좀 밑으로 하셔도 상관없고요 조절하시면 조금 더 많이 보이겠죠 다음으로 1급 다시 13 파일을 불러다 놓으시고요 이 파일도 역시 컨트롤 A로 모두 선택을 한 다음에 바로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를 해 놓으세요 블렌딩 모드는 레이어 패널에서 곱하기 로 되어 있는 멀티플레이어 있죠 이걸로 선택을 해 주시고 그라디언트를 다시 선택해서 배경 정경에서 배경으로 이 상태이고요 여기서 이걸 다시 라이너로 선택을 해 주세요 이번엔 둥근 모양이 아니죠 세로 방향이니까 위에서 아래쪽으로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로 드래그를 지정을 해 주세요 그런데 레이어 마스크 지정 먼저 안 했죠 레이어 마스크 먼저 선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를 해 주시면 이런 형태로 모양이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왼쪽에 패스로 만든 두 개의 도형이 지금 방금 만들었던 레이어 3 때문에 가려져 있죠 그래서 레이어 1과 레이어 2를 컨트롤 키를 누르고 두 개를 레이어 패널에서 선택을 해 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쭉 끌어다가 제일 위쪽에 경계선에다가 가져다 놓으세요 그러면 출력 형태와 같은 형태로 모양이 보여질 거예요 다시 제일 위에 있는 shape2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음 이미지 파일인 1급-14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이 파일에서는 지금 배경이 검정색이죠 그래서 매직안도 툴 선택을 하시고요 토롤런스는 한 10 정도만 지정을 해 보고 그 다음에 클릭을 해 볼게요 그러면 공이 아닌 쪽만 선택 됐죠 셀렉트 인버스에서 컨트롤 C 카피해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시고 위치와 크기 조정을 해 주세요 배열 완료 했다면 이제 레이어 스타일 지정해야 되죠 레이어 스타일로 가셔서 스트로크를 선택을 해 주세요 그리고 크기는 2픽셀이죠 그 다음에 색상은 지시되어 있는 거로 변경 그리고 드롭 섀도우까지 지정하시고 OK를 눌러주세요 이제 다음 파일 1급-15 파일을 불러다 놓고요 자 이 파일에서 네 이 파일에서 운동화 영역만 선택을 해야 되니까 패스트 툴 작업하실 분들은 패스트 툴로 여기를 선택 영역을 운동화만 정확히 따주세요 그게 아니고 다른 좀 편하게 하신다 그런 분이라면요 여기 퀵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하시고 브러쉬 사이즈를 한 20 정도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살짝살짝 드래그 하면서 클릭하고 이렇게 다시 선택됐다 싶으면 컨트롤 Z 누르고요 살짝 이렇게 클릭을 해 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천천히 움직이면서 선택 영역을 이렇게 추가를 해 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추가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지금 불필요한 부분들 선택되죠 그러면 브러쉬 크기를 조금만 더 줄여 주시고요 그리고 선택 영역에서 제외할 부분은 알트키 눌러서 마우스 포인터가 빼기로 됐을 때 이런 식으로 그냥 클릭을 하면 추가로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은 빼버릴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다 선택하셨다면 바로 그냥 컨트롤 C 로 복사하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V 로 붙여넣기를 하면 되죠 패스 툴을 사용하든 매직원드 툴을 사용하든 어떤 걸 사용을 하시든지 간에 이 결과만 똑같이 나오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편한 작업을 사용하세요 조절 완료한 후에는 이 빨간색으로 된 부분만 색상이 바뀌어야 되죠 매직원드 툴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부분을 빨간색 부분과 한 20정도로 좀만 키워주죠 그리고 빨간색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30으로 더 키우는게 낫겠는데요 자 여기까지 모두 선택이 됐다면 그러면 이제 이 부분만 자동으로 레이어 마스크가 지정되게 지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가셔서 Hue Saturation을 실행을 하시고요 Colorize 클릭을 하신 다음에 Hue 값은 220정도로 가져가서 주세요 그러면은 여기 파란색 정도에 위치를 하죠 그리고 Saturation은 50정도로 가져가시면 색상이 진하게 변경이 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지금 탭은 필요 없으니까 닫아져 버리고 레이어 패널 다시 열어서 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레이어 마스크가 지정된 상태로 파란색만 보여지게 만들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이미지가 있는 레이어 5를 선택을 해 주시고 fx 누른 다음에 드롭 섀도우를 지정을 해 주세요 다시 Hue Saturation 1 이게 제일 위에 있으니까 이걸 클릭을 하신 다음에 다음으로 불러올 파일 1급 다시 16으로 가도록 할게요 이 파일에서는 저희가 필요한 거 이 뒤에 배경은 필요 없고 지금 이 빨간색 탁구 체만 필요하죠 이 부분 역시 패스 툴로 정교하게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퀵 셀렉션 툴에서 지금 브러쉬 한 10위 정도로 놓으시고 마우스로 천천히 드래그 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마우스 다시 놓고 드래그 하면서 이렇게 선택 영역만 탁구체가 되도록 이렇게 선택을 해 주셔도 상관 없어요 한 번에 다 클릭한 채로 다 드래그 하지 말고요 적당히 마우스 놨다 뗐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깔끔하게 선택이 됐다 싶으면 컨트롤 C로 복사 그 다음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크기와 위치 조절하시면 돼요 조절 완료했다면 레이어 스타일에서 아우터 글로우를 지정해 주시고 다음 이제 이미지 파일 불러오도록 할게요 마지막이죠 1급 다시 17 파일을 우선 불러다 놓으시고요 여기 이미지에서 흰색 배경 빼고 그림자도 빼야죠 매직원드 툴을 선택을 할게요 여기에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선택되는데 그림자도 빼라고 했죠 그러니까 쉬프트 누르고 그림자도 추가를 하시고 필요 없는 배경 모두 이렇게 클릭해서 없애주세요 자 그 다음에 셀렉트 인버스 하셔서 두 사람만 선택 그 다음에 컨트롤 C로 카피 그 다음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고 크기와 위치 조절 각도 회전 각도도 필요하면 조절해 주시고요 조절 완료 후에 레이어 스타일 조절은 따로 없죠 여기 보시면 불필요한 거 지금 선택되어 있는 부분은 셀렉트 여기 지금 퀵 셀렉션 툴 선택하셔서 바로 선택하고 그냥 딜리트 지워버리시면 돼요 필요 없는 부분은 지우고 컨트롤 D로 선택 영역 해제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그 외 출력 형태 참조를 해서요 오른쪽 위에 있는 그 셰이프 툴로 만드는 작업을 할게요 커스텀 셰이프 툴을 선택을 해 주시고 위에서 필로 되어 있는 거를 셰이프 레이어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셰이프 모양도 선택을 해 줘야 되겠죠 어로우로 가서 여기에서 두 번째 거 이 모양을 선택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바로 여기서 적당하게 우선 그려 주시고요 그리고 스타일 먼저 없애 주세요 스타일 없앴다면 그 다음 색상도 바꿔줘야 되겠죠 색상이 총 3가지인데요 이 지금 만들어야 될 게 총 3개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거만 바로 지정하시고 OK 하시면 돼요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은 Fx 눌러서 베블 앤 엠보스로 OK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위치하고 크기 좀 조절해 주세요 눈금 단위 보면서요 자 조절을 완료했다면 이제 이동 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Alt Shift 를 누르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다음 두 번째 이미지가 있어야 될 위치로 이렇게 가져다 놓으세요 그 다음에 한 번 또 마우스랑 다 손 떼 놓으시고 Alt Shift 또 한 번 더 누르시고 마우스 클릭을 해서 세 번째 나타나야 될 위치에 이렇게 가져다 놓으세요 그러면 세 개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첫 번째 거는 색상 바꿨고요 두 번째 거 색상 바꿔야죠 여기 앞에 더블 클릭하시고 두 번째 색상 값 입력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색상 값을 입력을 해 주시면 각각 색이 조금씩 바뀐 거 확인할 수가 있죠 다시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을 하시고 이번에는 왼쪽 아래 축구공 밑에 자전거 만들 거예요 그래서 클릭하신 다음에 심볼로 가시고요 오케이 하신 다음에 자전거 선택 그리고 여기다가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자전거를 그려주세요 그리고 스타일 먼저 없애 주시고 지시되어 있는 색상으로 바꿔 줘야 되겠죠 이렇게 바꿔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스타일 지정된 걸로 배울 앤 엠보스 선택 이렇게 맞춰 주시고 크기와 위치 조정 다시 해 주시고요 다시 이제 커스텀 쉐이프 툴 한 번 더 선택하시고요 이번에는 말풍선을 만들 거예요 축구공 위쪽에 그래서 토크 버블로 가신다면 오케이 하시고 해당된 버블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 클릭을 해 주세요 토크쉽 클릭 그 다음에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해 놓으시고요 위에서 스타일 없애 주시고 그리고 색상 바꿔 줘야 되겠죠 색상을 바꿔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레이어 스타일 드롭 섀도우 있죠 지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 지금 조절해야 되는데요 컨트롤 T 먼저 누르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프리젼탈 조절해서 이거를 좌우 변형을 시켜 줘야 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회전 각도도 조절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치와 크기를 좀 맞춰서 조절하시면 돼요 조절이 완료가 됐다면 이제 문자 입력해야 되겠죠 첫 번째 이 직장인 체육 동호회부터 작성하도록 할게요 우선 호리젼탈 타입 툴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글자가 나타날 위치 적당한 위치에 클릭하시고 그리고 글꼴부터 바꿔야 되겠죠 궁서라는 글꼴로 바꾸고 글자 크기는 30포인트 그리고 글자는 왼쪽 정렬로 먼저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클릭해서 색상값 지정을 해 주세요 그리고 해당 글자 입력 입력이 끝났다면 이제 레이어 패널에서 클릭한 다음에 fx 눌러주시고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에서 3px 지정하시고 바로 그라디언트를 설정을 해 줘야 되죠 그라디언트 클릭 왼쪽 아래에서 누른 다음에 색상은 여기는 흰색으로 바꿔 주시고요 오른쪽 아래는 역시 더블 클릭한 다음에 fffd oc 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바로 ok 하신 다음에 다음 지시 drop shadow 선택 그 이제 확인됐죠 그 다음에 ok 를 해 주시면 돼요 이제 첫 번째 글자인 직 이라는 글자를 원하는 나타나야 되는 위치에다가 가져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서 t 다시 선택한 다음에 와플을 설정을 해 줘요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가도록 만들어 주시고 밴드는 40 정도로 좀 낮춰주세요 그리고 ok 하시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위치 조절은 여러분이 추가로 이제 알아서 하시고 다음 이제 문자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 각각 아까 만들어놨던 메뉴 세 가지죠 여기에 입력할 건데요 첫 번째 먼저 클릭을 하시고 다시 궁서에서 18포인트 그리고 색상 값은 ff0200으로 입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호회 소개라는 글자를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죠 레이어 패널 우선 클릭을 하신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드롭 섀도우 지정되어 있죠 지정해 주시고 스트로크 2 픽셀이고요 그리고 컬러는 클릭을 하시고 EAFF00을 입력을 하고 OK 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글자 하나 만들어졌고요 이동 툴 선택을 하시고 R2 Shift 누르고 그대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하나 가져다 놓고요 또 손 뗐다가 다시 R2 Shift 누르고 마우스로 클릭해서 옆으로 가져서 이렇게 가져다 놓으세요 그 다음에 글자 수정하면 되겠죠 이제 다음 내용 입력을 하기 위해서 T 다시 선택하신 다음에 글자 나타날 위치에 커서 깜빡이도록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글골 궁서 15포인트로 바꿔 주시고요 레이어 색상은 FF0000으로 변경을 해 주세요 그리고 글자를 입력을 해 주신 다음에 왼쪽에 오른쪽에서 레이어 패널 클릭하고 FX 누른 다음에 Inner Shadow 눌러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위치 조정 이동 툴로 해서 이렇게 맞춰 주시고요 그 다음 글자 입력을 위해서 또 클릭을 해 줘야 되겠죠 T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가 나타날 위치에 커서 깜빡이도록 놓고 글자는 굴림으로 바꿔줘야 돼요 굴림 바꿔주고 글자 크기는 18포인트고요 글자 색깔 클릭해서 바꿔 주시고 내용 입력을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릭한 다음에 FX로 다시 가셔서 스트로크 선택을 해 주시고요 스트로크는 이 픽셀 그리고 색상 클릭한 다음에 색상 값 입력하고 오케이 그리고 여기도 오케이 해 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와 이 회전 각도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크기를 직접 조절하면 안 되죠 크기는 글자 크기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위치하고 회전 각도 조절을 해 주시고 엔터키 눌러 주시고 글자 간격 좀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25 정도로 이렇게 간격 줄여 준 다음에 이동툴 선택된 상태에서 화살표 키로 살짝살짝 움직여서 위치 맞춰 줄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글자 입력까지 모두 다 끝이 났죠 작성 빠진 거 없나 다 확인해 보시고 끝났다면 이제 파일 우선 저장해 놓으시고요 제출용 파일 저장해야죠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 그 다음에 파일에서 세이브 에즈 포맷 형식은 jpg 선택하고 이번엔 파일 이름에서 문제번호만 4번으로 바꿔서 저장 퀄리티는 8에서 12 사이로 저장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미지에서 다시 이미지 사이즈 선택을 하시고 60에 40으로 크게 줄여줘야 되죠 이 줄여준 파일은 파일에서 세이브 에즈에서 포맷 형식은 psd라는 포토샵 파일로 저장해서 제출을 하시면 돼요 자 이 파일들 모두 다 제대로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보신 다음에 답안 제출하시면 시험이 끝이 나요 다음 시간에는 기출리형 문제 7회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